표준 킹잼 성서의 부패상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표킹을 번역한 번역자는 엔드를 반드시 번역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다음으로, 그런즉, 이윽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그럼으로, 그런즉, 이런 말들은 앞에 나오는 문장이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이래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엔드를, 결과를 나타내는 그리하여, 그럼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몇가지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0절입니다. 에노스는 카이난을 낳은 후 85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은이라. 영어 킹잼 성경에서는 11절 앞에 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엔드를 표킹에서는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은 그럼으로, 이런 뜻이고요. 앞에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앞에 10절을 보면, 그가 카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에노스의 모든 날들은 905년이었으며, 그가 죽었더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엔드를 그리하여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문장이 아닙니다. 아들들과 딸을 낳아서 에노스가 905년을 살고 죽은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살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리하여, 그리하여, 그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서 그 결과로 이 성경 인물이 몇 세를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들과 딸을 낳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으면 이런 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드를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육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면에서 이제 인간들이 번성하고, 딸들이 이렇게 태어난 상황에서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않으리니.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킹잼스에서는 이거를 strive with men, strive, 누구와 다투다, 이런 strive를 썼는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분쟁하지는 아니하리니,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무슨 재판을 지금 해서 무슨 분쟁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과 다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이것을 분쟁이라는 무슨 법적 용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표킹이 계속해서 영어 단어를 이런 식으로 변개시키는 아주 표준적인 절차이고, 표준적인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strive라는 단어는 보통 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아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이 생뚱맞은 단어가 들어간 것은 사실, 영어 strive with를 변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분쟁을 하신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분쟁이라는 말을 쓰면 보통 노동분쟁, 국제분쟁, 이런 의미로, 이런 개념에서 쓰는 거거든요. 물론 분쟁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화내고 다투고, 갈라져서 다투기도 하고, 이런 뜻이긴 한데, 보통 한국어에서 분쟁을 쓸 때는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적인 게 개입이 된 그런 단어로 보이거든요. 동생하고 내가 이렇게 다투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기려고 애를 썼어, 이거를 내가 동생과 분쟁했어, 이렇게는 쓰지 않거든요. 아주 쉬운 단어를, 한국어 단어는 맞지만, 이 문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쓰는 게 이 표킹의 아주 크나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선정해서 번역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일이 다 거명을 하자면, 아주 밤을 새워서 다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과 야팻의 이름도 샘을 쉠이라고 바꿨어요. 쉠입니다. 샘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 때 귀격에 대해서도, 방주의 귀격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귀격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가 만들어야 할 것의 형식은 이러하니라. 영어로 패션인데, 이거를 귀격이 아니고 형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게 영어로 피니쉬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일키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마감할지니라. 슬레 인테리어, 무슨 마감제, 이런. 아주 쉬운 단어를, 한국어는 맞는데,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한국어인 듯 한데, 또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막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표현도 하나 제가 샀는데, 이제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동물들이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지고 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To keep them alive with thee. 너와 함께 이 동물들의 생명을 keep alive, 살아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를 생존이라고 했어요. alive를 생존. 사실 이거는 성경병계입니다. survive로 바꿨어요.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이게 아니고, 서바이브 게임으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오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각각의 유형에서, 이게 도대체 한국어인지, 유형이라고 바꿨어요. Every sort. 모든 종류에서 각각 둘을 이렇게 가져오라는데, sort라는 뜻에 유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모든 종류의 동물에서 둘씩 데려오라 그랬는데, 유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여기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영어로 sort.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kind하고 같은 말이고요. 종류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쓰는 신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쓰진 않습니다. 각각의 유형에서 저마다 두 마리, 이런 식으로는 안 써요. 예를 들면 출제 유형, 논술시험의 유형, 전형적인 유형의 여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종류가 맞아요. 종류별로. 그 종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 종의 같은 애네들끼리 오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있는 의미는 맞는데,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우리나라 말을 쓰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언어의 느낌이 있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언어이고, 뜻은 같다 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특정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써서는 안 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각각의 쓰임새가 다 달라요.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표킹 번역자는 한국어의 어감을 잘 알지 못하고, 문맥에 맞게 어떤 단어를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냥 사전에 그 의미가 있으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운다는 이 표현도, 표킹에서는 언약을 확립한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establish my covenant에서 establish가 확립하다는 말은 맞아요. 뭐를 세우고 확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establish가 우리나라 말로 확립이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이 확립이라는 것은 약속을 확립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약속을 확립한다고 씁니까? 어떤 체제나 조직을 확립할 때 그때 establish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때 확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제 확립, 기강을 확립시키고, 뭐 질서를 확립한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약속을 establish했다는 것은 약속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을 세우는 거. 사전적으로 이 establish가 수립하다 확립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 의미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이 표킹 번역자는 한국어를 잘 몰라요. 사전에 그 단어가 있으면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확립이라는 단어는. 유형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이런 뜻으로 나와 있으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됐으면 이거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예문을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단어 뜻만 딸랑딸랑 외워가지고는 그 문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문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배워야 실생활에서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22절에서도 노아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아주 쉬운 단어 Thus did Noah 그러니까 노아가 했다. Noah did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또 노아가 실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쉬운 단어를, 아주 쉬운 단어를 어렵게 쓰는 게 이 표킹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쉽게 쉽게 쓰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있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꽂아 놔요. 어울리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eep seed alive 어떤 씨를 보존케 하시는 것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Alive 씨가 계속해서 보존되게 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보존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생존하다 Survive라는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이것은 성경 변개입니다. 영어 킹잼 성경 본문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본문에 보면 여기가 And it came to pass. An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그러고 나서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엔드를 그런데 이 그러고 나서 라는 표현은 그리하다 라는 동사에 고 나서 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첨가시킨 거예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표킹에서 여기 1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더라 라고 하고 여기다 그러고 나서 And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리하다 라는 동사예요. 없는 단어를 첨가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그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이렇게 자기 멋대로 첨가를 시켜놔 버렸네요. 동사를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표현을 찾았는데 영어로 prevail 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prevail waters prevailed 라는 문장 속에서 나온 건데 8장 17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은 너무나 쉽게 누구나 알아듣게 이거를 번역을 하셨어요. 보시면은 7장 18절에 땅에 이제 홍수가 난 거죠.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이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너무 쉽잖아요. 물이 퍼져가지고 땅이 이렇게 다 잠긴 내용인데 이게 영어로는 prevail이거든요. 근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팽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도 end를 지금 그러고 나서라고 그랬네요. 그러고 나서 물들이 팽배하여 땅 위에 대단히 크게 불어났으니 그리고 뒤에도 물들이 땅에 극도로 팽배하였으니 물들이 팽배하자 땅 위에 팽배하였더라. 이것도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붙인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러고 나서라는 표현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고 나서에서의 이 그러고는 동사입니다. 뭐 뭐 하다 그렇게 하다 그러다 여기다가 고 나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를 닦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고 나서라는 말은 앞에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라는 말이 앞에 있었던 그 일을 하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근데 end를 동사로 지금 번역을 했고 여기 팽배하다는 단어는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줘야 아는 건지 사람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알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귀에 뭔가 거슬리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팽배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있는 단어 맞아요. 그래서 물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 물결치고 물결이는 뭐야 물과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물결이 서로 맞부딪혀서 솟구친다는 그런 뜻이 팽배하다는 사전적인 의미에요. 그래서 사전에 물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서 아마 이거를 빼서 여기다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이거를 물과 관련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식이 팽배하다 여론이 팽배하다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단어예요. 팽배라는 단어를 물이 팽배하다 이렇게는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팽배라는 말이 한국어는 맞는데 물들이 팽배하여 이렇게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은 조합을 단어들을 서로 이렇게 짜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느껴서 이 단어가 뭔가 좀 이상하고 앞뒤가 좀 내가 평소에 쓰던 게 아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를 변교시킨 겁니다. 프리베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너무나 한글 킹잼 성경에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물이 널리 퍼져서 맞거든요. 프리베일 하면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단어를 이렇게 선점하셔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경을 출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으로는 어떤 변명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거기에 부복하는 게 싫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들어내서 나 하나님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 같지 않은 단어들을 넣어서 그걸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떡하니 내놓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를 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참 가관입니다. 가관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웃겨요. 되게 어떨 때는 진짜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단어들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8장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8장 2절에 보시면 이 단어도 영어로는 너무나 쉬운 단어예요. 너무나 쉬운 단어.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닫혔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영어로 stop이에요. stop 닫히다. 보통 우리가 stop 그럼 멈춰 문을 닫을 때 문을 닫을 때는 안 쓰죠.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이 문장을 보면 the windows of heaven were stoppe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창문이 stop 된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가능한 표현이거든요. 창문이 stop 됐다는 말은 창문이 지금 닫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창들도 닫히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너무 웃겨요. 표킹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멈추어졌으며 또 수동태를 살린답시고 멈추어졌으며 이렇게 해놨어요. 창들이 멈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들이 멈춰. 차가 멈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창들이 멈췄어요. 하늘의 창들이 멈췄어요. 지격을 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코미디예요. 코미디. 창들이 멈췄다는 말은 창이 닫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stop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창들이 멈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직역을 한다 시고 stop을 멈추다 로 했어요. 그것도 수동태를 합시고 멈추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창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차나 움직이는 물건이 멈추다 이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앞뒤가 맞아요. 멈추다는 것과 연계되는 단어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창문은 열고 닫는 겁니다. 그래서 stop을 멈추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닫혔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참 재밌죠. 저는 재밌어요. 이거 보면 막 웃어요. 혼자 이거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이것도 보고 제가 웃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먼저 저희 성경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라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제 물이 빠지고 방주가 산 위에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rest라는 표현이 단어를 보면 rest 그러면 쉬다 휴식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 아라라 산지 위에서 방주가 안착 하였더라 안착 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착륙하다 안착하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되거든요. 아주 쉬운 단어 rest 레스트를 안착 안착 하다 라는 좀 애매모호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렇게 했고요. 표현이 너무 어색하죠. 안착 하다 이것도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안착 하다 rest를 안착 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아니고 성경 변개 입니다. 방주는 안착 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거기에 멈춰 선 거예요. rest 라는 영어 단어가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안전하게 착륙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한 것 같은데 rest 는 어떤 일이나 활동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방주가 거기에 멈춘 게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 처럼 산지 위에 멈췄더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국어로 안착 한다라는 말을 왜 여기다 썼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비행기나 배가 어떤 항구나 공항에 안착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안전하게 착륙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무사하게 잘 도착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방주의 목적지는 아라라산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안착한 게 아닙니다. 배나 비행기는 공항이나 항구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안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안착했다 그러면 착실하게 어떤 일이나 가정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방주는 결코 안착한 게 아닙니다. 이 방주의 목적지는 결코 아라라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도는 거예요. 목적지 없이 그리고 물이 빠지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거죠. 거기에 안전하게 착륙한 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목적지 도착 이게 아닙니다. 이것도 레스트라는 아주 쉬운 단어를 사실은 영어 킹잼 성경에 있는 단어를 번역 아니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표킹은 영어 킹잼 성경을 직역했다라는 말을 하면 사실은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변개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쉽고 이 문장에서 간결하게 표현되는 영어식 표현들을 한국어로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뒤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리고 그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하나 물고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동태를 살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 하는 문법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시간에 능동태 수동태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아주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국어문법을 배울 때 수동태 능동태라는 표현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동태 능동태라는 문법을 배운 것은 영어시간에 배운 것입니다. 영어라는 문법을 우리 한국사람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 영어는 수동태를 아주 많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알아야 돼요.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수동태 가 아니고 영어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 능동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동사 능동사 이런 게 있긴 한데 수동태 가 발달된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서 문장에서 수동태를 많이 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를 직역한답시고 수동태 아주 쉬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쉬운 책인데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어려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수동태를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나라 문법으로 해줘야 듣는 사람이 쉽게 이걸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8장 11절에서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올리브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뜯어서 가지고 왔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비둘기가 물어뜯은 거기 때문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 이렇게 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의문을 제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동태를 살린답시고 그녀의 비둘기도 심지어 그녀라고 해놨어요. 그녀의 입 안에서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었더라. 뜯겨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뜯겨졌을까요? 이 비둘기가 뜯었겠죠. 비둘기가 뜯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영어는 표현을 쓸 때 수동태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뜯겨져 있는 걸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른 존재가 이거를 뜯었을까요? 비둘기가 뜯은 거잖아요. 그녀의 입 안에는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었더라. 뜯겨져 있는 이 올리브 잎사귀가 비둘기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나 누군지 다른 존재가 이걸 뜯어놓은 거를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요. 이렇게 문장을 쓰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비둘기가 이걸 뜯어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물어 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너무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를 너무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잘난 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잘났다. 나 이런 것도 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가 없이 수용어인 한국어에 대한 배려 없이 지 잘난 것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난 게 아니에요. 못난 거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이런 거는 사실 번역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